전남도가 전남 소재의 신천지 신자 99.4%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. 전남도에 따르면 2월 26일부터 정부에서 통보받은 신천지 신도에 대해 누락사항 자진신고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연락 두절 및 소재 불명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결과 전남도 내 신도 1만 5,983명의 신도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. 한편 이 중에 유증상자는 148명이며 135명이 음성 판정을 나머지 13명은 검사 중입니다.